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다영웅농장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 목대들 올려 드렸는데 아주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없어 가지고 못 드린 분이 많구요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아이들 올려 드립니다 자 여기 첫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첫번째는 줄리아 철화입니다 줄리아 자 이거 줄리아 철화 완전 대품이구요 자 쌩올 이렇게 잔뜩 붙어있고 철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크기 아주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줄자 한번 보시구요 자 폭은 34cm 정도 나오구요 자 이렇습니다 얼굴이 자 오늘도 또 밖에 공사 현장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잡음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참아 주시구요 자 이거 줄리아 철화 큰아이는 자 가격이요 이거 5만원 짜리입니다 자 5만원에 드리는 5만원에 드려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정도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굉장히 잘 생겼구요 자 요런 줄리아 철화는 4만원 드릴겁니다 4만원 자 역시 요아이도 5만원짜리 가격 DC에서 4만원 드릴게요 자 크기 좋구요 철화 좋습니다 줄리아 철화 입니다 수량은 또 요것도 단품으로 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보여 드리구요 자 줄리아 철화 4만원 드릴게요 자 멋진아이 또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멋진아이가 갖다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리아 철화구요 자 요거는 레인지였죠 레인지 크기 어제보다 조금 더 큰아이 보여 드립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요 자 요거는 3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 자 2만4천원에 드릴거에요 2만4천원에 드릴거에요 자 크기 굉장히 좋구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레인지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아이입니다 자 레인지 두개 이렇게 보여 드리구요 자 요거는 2만4천원씩 드리구요 자 요것도 36cm 폭 나옵니다 36cm 폭 이렇게 자 레인지 두개 보여 드립니다 자 3만원 짜리 2만4천원 요아이도 두개 드리구요 자 그리고 요건 마우나로아죠 마우나로아 자 마우나로아도 이렇게 많이 뭐 흔하게 보이지 않을거에요 자 요아이도 자 이렇게 프릴이 예쁘구요 자 한몸으로 된 목대 자 프릴이 아주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요 자 색깔도 아주 굉장히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3만2천원 드립니다 자 마우나로아 3만2천원 자 요거는 35cm 정도 되구요 자 마우나로아 3만2천원 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 잡음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한몫짜리 자 이것도 자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꽃대 요거 꽃대인가요 요거는 자 밑에 보시면 요런 자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구요 자 요거 3만2천원 드립니다 자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정도면 자 목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구요 이렇게 굵어요 목대들이 자 이거 보세요 목대 목대 목대는 목대에 목대가 잘 안보이시나요? 자 약간 깊이 묻혀져 있어서 목대가 잘 안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요거 32,000원 드립니다 32,000원 자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자 보시구요 자 이것도 34cm 폭 나옵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32,000원에 이것도 한번께 드릴께요 자 멋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자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달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구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연군생이구요 멋진 아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구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아 페리도트였죠 페리도트 자 요거 페리도트 큰아이 요것도 자연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아 페리도트 32,000원 될거구요 자 요것도 4만원짜리입니다 32,000원에 요것도 한번께 드립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32cm 폭 나오네요 요아이드요 자 페리도트 32,000원 드릴께요 자 요 페리도트도 아주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페리도트구요 자 요거 원종 셀렉스 철화 구요 자 셀렉스 철화도 이렇게 물이 요즘에 또 물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요것도 달궈지면서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구요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홀 달려 있구요 자 철화가 또 예쁘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밑에 기둥 보시면 자 요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원종 셀렉스 철화는 16,000원 드릴거구요 16,000원 드립니다 자 원종 셀렉스 철화는 16,000원 드릴거에요 자 그리고 자 홍매화 자 요아이 두개 보여 드립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 가격이 저렴하게 드릴께요 자 요 홍매화는 자 요거는 크기 좋구요 3만원씩 드립니다 자 홍매화는 3만원씩 드릴께요 자 요아이도 얼굴이 많구요 저 아이는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 자 요거 3만원씩 드리는 자 홍매화 아 묵둥이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얼굴들이 지금 밑에 많이 자구가 달았어요 요거는요 한번 심어 가지고 그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 움직이면 또 자구들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잘 심어 가지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홍매화 자 멋진 묵둥대 자 요아이 자 요아이 두개 3만원씩 드립니다 3만원 자 홍매화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아이 또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두개 보여 드립니다 오늘 자 홍매화 철화 홍매화 목대는 자 요거 3만원씩 드립니다 3만원 자 요렇게 멋진 아이 한번 또 갖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깐 요기 좀 한번 보여 드리고 갑니다 자 요거는 아 퓨베센스였죠 퓨베센스가 화분이 지금 꽉 찼어요 전에는 이제 화분이 커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화분이 작아 보여요 많이 컸습니다 퓨베센스 자 요것도 물이 예쁘게 들면서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자 이것도 한몸으로 된 아이들입니다 퓨베센스 자 8천원씩에 드릴 거고요 수량은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 남아 있네요 요아이 퓨베센스 8천원 드립니다 8천원입니다 자 이번에 골드 섀도우 금이고요 자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금이 들은 거에요 요 밑에 빨갛게 요런 모습들이 자 금으로 들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골드 섀도우 금 자 크기 좋고요 자 요아이는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2만원에 드리는 골드 섀도우 금입니다 자 2만원 될 거에요 자 금 전체적으로 똑같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자 멋있게 들었네요 자 골드 섀도우 금은 자 2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요거는 아 12센치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환엽 블랙 밍크입니다 자 크기 좋은 아이 자 요거는 만원씩 해 드립니다 자 환엽 블랙 밍크는 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크기요 요아이는 14센치 정도 됩니다 자 환엽 블랙 밍크 만원씩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홍등입니다 자 홍등 요 군생 4두짜리가 이거 하나 있고요 요것도 2만원씩 하는 아이 자 만 6천원씩 해 드립니다 자 요것도 2만원짜리인데 오늘 또 DC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것도 만 6천원 드릴게요 2두짜리 자 홍등입니다 크기 좋은 아이고요 아주 입장이 아주 굉장히 환엽을 환엽성을 띄고 있고요 이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연꽃처럼 말려 가지고 아주 너무 이쁜 홍등입니다 자 요거 만 6천원 드리고요 자 요것도 만 6천원 드립니다 군생도 자 홍등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수현이었죠 수현 군생 자 만 6천원 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도요 자 수현 군생은 만 6천원 드릴 거고요 자 요거 수현 군생은 만 6천원 드립니다 자 크기 요 아이도 굉장히 좋아요 22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수현 군생입니다 자 수현 군생은 만 6천원 드리고요 자 요거 집시 군생이었죠 집시 자 요거는 2만 6천원 드립니다 집시 자연 군생 자 2만 6천원 드릴 거에요 자 요것도 크기 굉장히 좋고요 아주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20cm 정도 되고요 자 요거 집시 군생은 2만 6천원씩에 요거 두 개 자 보여 드립니다 자 2만 6천원 드립니다 자 요거 자연 군생이고요 자 많이 컸습니다 자 집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엘샤 군생 얼굴 많은 크기 좋은 자 멋쟁이 한번 또 보여 드립니다 자 요렇게 얼굴이 많이 늘었습니다 크기도 좋고요 자 크기 화분에 꽉 차 있습니다 자 18cm 정도 되고요 자 요거 2만원 드립니다 자 2만원에 자 엘샤 드립니다 자 얼굴 보세요 지금 그 속에 자구들 많이 달아서요 자 요것도 이제 가을 되면 큰 분에 옮겨서 가격이 더 올라갈 그런 아이입니다 자 2만원 드릴 거에요 자 2만원에 드리는 엘샤 군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캔디케인금 입니다 자 캔디케인금 자 한몸으로 된 아이들 자 크기 좋은 자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든 캔디케인입니다 자 요 아이들도요 4천원씩에 드릴 겁니다 4천원씩 자 아이들 그냥 랜덤으로 골라 드릴 거거든요 4천원씩 드립니다 자 캔디케인금 입니다 자 4천원 드리구요 자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요아이는 그 루빌리아 입니다 자 피멍으로 멋지게 피멍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자 루빌리아 자 요런 아이들 자 요것도 가격 8천원씩에 오늘 드릴 거에요 8천원 자 루빌리아 입니다 자 빨갛게 아주 피멍으로 물이 들어서 더욱 예쁜 자 루빌리아 군생입니다 자 루빌리아들은 자 8천원씩에 드릴 거에요 8천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방가르도에요 아방가르도 자 요것도 크기도 좋구요 지금 화분도 이제 꽉 차 있어서 좀 큰 분에 옮겨야 될 거 같아요 자 요것도 자 14,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14,000원 자 아방가르도 입니다 자 14,000원 드리는 자 아방가르도구요 자 요렇게 큰아이들 자 4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아방가르도 입니다 자 아방가르도는 14,000원씩 드리구요 자 그리고 로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피멍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자 가격은 또 저렴이 드려요 요아이도요 14,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로조입니다 로조 군생 자 14,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 요아이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14cm 정도 되구요 자 로조입니다 자 요번에 아 요거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자 라우톱입니다 자 라우톱 자 요것도 이제 화분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큰데 옮기셔야 될 것 같구요 자 요것도 14cm 가까이 드는 크기입니다 자 라우톱 요거 16,000원에 요거 하나밖에 드릴게요 자 라우톱입니다 자 라우톱은 또 귀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 구하기가 또 힘들어요 요새 별로 없어요 자 라우톱은 16,000원에 요거 하나 있는거 드릴게요 16,000원입니다 자 블랙 캐시미어 크기 좋은 아주 멋진 아이 또 두개 올려 드립니다 자 요아이들도요 16,000원씩에 드리거든요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3cm 폭 나오구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멋진 아이들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 군생 16,000원 드립니다 16,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드로잉 이었죠 드로잉 아 요거 4두짜리들 자 요거는 12,000원 드릴 겁니다 자 12,000원 해드리는 자 드로잉 군생이구요 자 12,000원씩 드리는 드로잉입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고 이거 달궈지면 아주 엄청 이뻐지는 아이입니다 드로잉입니다 이번에 아 살구미인금이에요 자 요아이는 자 한 얼굴에 보통 뭐 4,000원 정도 합니다 자 요아이들 자 요것도 이제 합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자 살구미인금 자 요것도 예쁘게 한번 몇 개 정도 해서 심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4,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 살구미인금 4,000원씩 드려요 금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자 살구미인금은 4,000원씩 드리구요 자 요거 박하장이었죠 박하장 크기 좋은 아이 자 16,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아이도 꽃도 예쁘구요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자 박하장 목대 자 요아이들은 16,000원 드릴게요 자 16,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크베일입니다 자 실크베일도 자 6,000원씩 드리는 물이 잘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실크베일 자 6,000원씩 드리구요 자 요것도 크기가요 한 12cm 폭 되구요 얼굴이 많은 아이들 골라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얼굴 많은 예쁜 아이들 골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피씨본이죠 피씨본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피씨본 자 요아이들 자 요것도 이제 합식으로 꽂아 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정도 또 해서 심어놓으면 풍성하고 공기정화식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아이들도요 자 4,000원씩 드립니다 4,000원 자 한 포트에 자 요런 아이들 4,000원씩 드릴 겁니다 제가 이 피씨본 꽃은 우측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보시면 아 요거 정말 아주 굉장히 이쁜 아이거든요 피씨본 요아이들도 4,000원씩 드릴게요 자 이번에 추비반이 요것도 보여드립니다 추비반이도 예쁘게 아주 크기도 좋고 잘 달궈진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추비반이 전에 정말 굉장히 비쌌었는데 요아이들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요새 드립니다 자 요아이들도요 크기도 좋고 물도 잘 들어 있습니다 예쁘고요 자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좋아요 요아이들은 입장에 라인이 아주 예쁘고요 추비반이은 6,000원 드립니다 추비반이 6,000원씩 해드릴게요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요아이도요 12cm 정도 되니까 크기 괜찮습니다 자 추비반이고요 자 요거 사탕금입니다 사탕금 자 사탕금도 어 정말 예쁘거든요 요아이도 요렇게 요런 요런 아이들도 딱 심어놓으면 눈에 딱 뜨더라고요 자 사탕금 6,000원씩 드립니다 사탕금도 6,000원 자 사탕금 6,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지개염자금 금입니다 자 요거 무지개염자금 자 요것도 6,000원씩 드립니다 수량은 지금 5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무지개염자금 자 요거는 자 6,000원씩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방울복란금 지금 두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방울복란금 자 두개 남아있는데 자 요아이들 자 2만원씩 드릴겁니다 자 2만원 드리는 방울복란금이에요 자 두개 남아있습니다 자 요아이 하고요 자 요아이 이렇게 두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방울복란금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 두개 있습니다 자 방울복란금 2만원 드리고요 자 요번에 아도데스입니다 자 아도데스 요아이도 이제 여름잠잘때 동그랗게 공모양으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멋진 모습을 또 하고 있는 그런아이입니다 자 아도데스 잘 아실거에요 요아이도요 6,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목대도 자 이렇게 수영이 예쁜아이들 몇개씩 한번 심어 놓으면 또 예쁠것 같아요 요아이도요 자 오늘 요거 문가드니스금 세일 요거는 보통 15,000원대 하는 아이들이구요 오늘 만원씩 요거 두개 드릴게요 만원씩 드립니다 자 요아이 만원 드리구요 금 좋죠 자 요거 만원 드리구요 자 이렇게 금이 좋은 문가드니스금 만원 드릴게요 자 만원 드립니다 자 자 스타마크 스타마크 자 이거 3두짜리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예쁜 모습을 자 하고 있습니다 스타마크 입니다 스타마크 크기도요 10 요거 한 16cm 17cm 정도 되는 크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3두 기준에서 드릴 겁니다 스타마크 철학 아니 스타마크 군생 12,000원 드릴게요 자 스타마크 입니다 자 이번에 레드 환타지아 입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 요아이들 자 3두 기준에서 멋진 아이 또 드립니다 자 크기도 아주 굉장히 큰 아이구요 자 이것도 17cm 가까이 되는 자 3두 짜리입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 12,000원 드립니다 자 12,000원씩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드 환타지아구요 자 요거는 그 레드 펄 다이아입니다 레드 펄 다이아 자 요것도 12,000원 드릴 거에요 12,000원씩 자 군생입니다 저 얼굴 많구요 자 요것도 뭐 흔하게 많이 지금 돼있질 않을 거에요 아마 레드 펄 다이아 라고요 자 요아이 12,000원씩 해 하나 드릴 겁니다 12,000원 드릴게요 자 요것도 크기 좋구요 13cm 정도 충분히 되겠네요 자 레드 펄 다이아입니다 12,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우렌시스 군생 보여 드리구요 자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아이들 자 목대까지 있는 자 아우렌시스 군생 자 만원씩 에 또 드립니다 자 만원 드릴 거에요 자 아우렌시스 크기 좋습니다 자 요아이도요 자 18cm 이상 충분히 되는 아우렌시스 군생 만원씩 에 드릴 거에요 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카스 젤리 금입니다 자 카스 젤리 금 자 요런 아이 있구요 자 요런 아이 있습니다 자 8,000원씩 드릴 겁니다 8,000원 드리는 아카스 젤리 금이구요 자 크기도요 자 요거는 한 8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카스 젤리 금 8,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 인더스트리아죠 인더스트리아 12,000원 드릴 겁니다 12,000원 자 인더스트리아는 12,000원 드리는 아이구요 자 요것도 12cm 가까이 되겠습니다 12,000원 드리는 인더스트리아구요 자 이번에 에벗입니다 자 에벗 군생들 자 요아이 자 요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자 6,000원씩 드립니다 자 6,000원 드리는 자 에벗 군생입니다 자 6,000원 크기 좋아졌구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6,000원 드리면요 자 6,000원 드립니다 자 에벗입니다 자 에벗은 6,000원씩 드리고요 이번에 알사탕 보여 드릴게요 자 알사탕 요것도 품종이 자 요런 품종하고 약간 다른 듯한 알사탕입니다 자 요거 크기가 아주 엄청 커졌어요 요거 14,000원 드리거든요 자 요거 크기 굉장히 좋은 알사탕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자 요아이도요 자 22cm 정도 되는 알사탕입니다 자 14,000원 드릴게요 자 요거 14,000원 드리는 자 알사탕 군생입니다 자 요거 14,000원 드리구요 자 이번에 멀로금입니다 자 멀로금 16,000원씩 드리는 자 요것도 화분이 작아서 그렇죠 저 크기도요 11cm 이상 되는 크기 드립니다 자 요것도 큰 분에 심어오는 금방 클거에요 아마 자 16,000원 드리는 자 멀로금입니다 자 멀로금 16,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 빅레드 철화입니다 자 빅레드 철화 크기 좋은 아이즈 자 2만원에 요것도 한분께 드립니다 자 21cm 22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빅레드 철화 군생 자 2만원에 요것도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리구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프릴라이스 에이지금 삼두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가격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요것도 한몸으로 된 아이구요 자 2만원에 요것도 한분께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릴게요 자 프릴라이스 에이지금까지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구요 자 오늘 주문 주시면 빨리 또 포장을 해서요 내일 도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